갑니다. 3차전. 슈스턴과의 3차전. 리헌진 1승 1팩. 2.14 방울. 3개. 21윙. 안타 22개. 홀 4개. 3차전 3개. 피안타가 좀 많네. 생각보다. 한 18개 정도 내가 적당한 것 같은데. 21개라도 없네. 피안타가. 3개 동안 안타 겁나 많네. 우리팀 1선발. 우리팀 에이스. 뉴트. 아 직구 안타는 거야. 직구가 맞는데. 리헌진의 슬라이더. 얘네 왜이네? 갑석인 거야? 왜 다 커트해? 한번 빼볼까? 커턴. 함재. 지구 던지 몰랐냐? 나에게도 빠른 볼이 있다고? 이 아이야? 달려보니? 와 얘 9번 타자가 타욕이 4알이야. 타일러 화이트 나오네. 자투 나오니까 타일러 화이트 나오는. 코리아 미쳤구나. 파워가 90이야? 나이스. 스페어 투시. 높은 공이다. 못 뛰어넌. 아웃. 나이스. 아웃. 이게 엘링치지. 이게 고등글로브 수정자. 엘링치에. 진짜 웨야 수비는 산호 빼고 진짜 수노자가 사다. 키워바이어까지. 파이타서 이만타. 2,3,7. 코리아. 코리아. 직구를 자신이. 얘네들. 자신이. 변함으로 가. 강정호. 야 이 강정호. 야. 야. 와. 와. 야. 정호야. 잡아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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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공원. 뛰었다. 아. 나 가지가지 안다. 가지가지 안다. 가지가지 안다. 배럭까지 기억하네. 와. 태양대야지. 안타맞지면. 늦게점. 맞. 야.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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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줬어. 와. 수비. 수비가 무너지네. 우리 수비력 진짜 좋은데. 수비력 전체 1인데. 수비력 전체 1인데. 내가 수비. 좋은 애들만 다 됐거든요. 수비가 무너지네. 와. 공원. 다리. 멘트. 공원. выключ. 1. 2. 2. 2. 3. 5. 5. 5. 2. 5. 6. 5. 5. 1승 1패, 4.91의 방울 1기 게임, 피안타가 16개, 11이니, 4493개, 3진 3개, 마스삼주스구나 4발 6건이 1이니, 3타점, 출류율 4발 7,7이 공이 어떤 공이니? 아닌데? 싱커가 없는데? 싱커벌러가 아닌데? 환불, 79만일, 체이죠 직구 누리네, 89만일이네 다 90만일 나오겠네 커버 커버 근데 낙차가 크다 푹 떨어지네 야, 카이클 어디갔냐? 우리 지금 1선발 나왔는데 니네 왜 5선발이 나오냐 아, 먹혔다 방망이 하필 위험하냐 날린치 3위, 타점, 신분 타점 우리팀의 강한 2번 타자 타점 1위, 팀 내 2번 타자가 타점 2위니 3위, 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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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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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 커트 정확히 쳤네 제발 여기서 안타치면 들어올 수 있다 아 빼네 거기 방망이 스치네 얘 K 났냐? 75대 높은데?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아 바보 스카이 인정됐다 체크 승리가 안됐다 아 망했는데 스카이 인정된다 스카이 인정된다 스카이 인정된다 스카이 인정된다 스카이 인정된다 아 이거 스윙만 했으면 4볼인데 스윙이 왜 했을까 실효할 것 같은데 기다릴까 안녕하세요 아 안타를 못 쳤어 연인 치면 안타죠 2할 1푼 4이 이겁다 못하자래 미겐 산업 산업이 안타만 치면 들어오는데 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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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와라 한 대 한번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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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인데 체크스윙이 안되네 아 너무 낮은 공만 기다리나 높은 공이 오는데 이번엔 쳐야된다 아 맞아 체크스윙 체크스윙 인정 안해주네 나갔다고 하네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이번엔 어쩌면 이 시즌 2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 때문에 아 왜 수비 에러가 났지 여기 어디서 두고 아 진짜 수비력은 우리 팀이 진짜 안 돼 타일러 와이트 바로 못 받지 2번 할게 신정 3제 3제 3개째 2번째 공 3번째 공 마지막 마지막 나진 체인지 아 아까 그 강중우 그것만 잡았어도 0 대 0인데 지금 1번째 공격 1번째 공격 1번째 공격 1번째 공격 2스타인 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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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제는 굉장히 많다 더 4개째로 불안한데? 3제 많으면 지지면 되나? 3제 이상하게 많이 잡으면 항상 졌는데 1번 지는 거 아니야? 2 커버 다시 한 번 던져볼까? 아 멈췄고 한 번 던... 아 바깥쪽으로 오세요 3제 커버를 못 치네 와 에러 2개 아 저 에러가 진짜 뼈아프네 2할치푼 3리 1업런 3타점 출력 2할치푼 3리 퍼머리 없네 아직까지 내가 너무 초구만 쳤네 초구하고 2번째 공격 1스타인 아 아 투구수가 너무 좋다 얘 엿돼서 뽑기 안되래? 이해했네? 안타! 이거 2타다 느리다 아웃되겠는데? 아아... 이렇자 아따 아 얘네 우익수 어깨 너무 좋아 좌익수 어깨가 80이 넘던데 80이 뭔가 그래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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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다 안타네 와 제대로 받았는데 소리는 넘어가는 소린데 소리는 넘어가는 소린데 안타네 안타네 진액 쳐는데 아... 아... 이거 세일만 대사선거 3루까지 가겠나 마보 마보 안타만 치면 박병호는 3루까지 간다 못 들어올거 같은데 왐보 왕불 저 89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ou start getting into the danger area when it's up and in that eye 아 지조타 나 스즈키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되네 스즈키한테 여기서 안타치라고 스즈키 여기서 안타 못치면 나 망하는데 2R2프 1업나 4타쪄 출루 2R5프 아 최인즙이다 아 최인즙이다 원사잇 기다렸다가 분명히 한방 없다 원 볼 원사잇 카타는 안전치겠는데 2번 원사잇 2번 원사잇 와 워낙차 크다 고통 아 다행이다 커트했다 다시 아 켜타지 말걸 골이네 제발 실수 한번만 해줘 발부해라 실수 안하네 와 우리 에어때문에 지겠는데 배어로 두기 때문에 배어로 두기 때문에 예 토니 캠프 초고는 패스볼 조시마에 최인즙 최인즙 최인즈 최인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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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피칭이다 와 다 커트해 낮은거 보다가 높은 공 왔는데 이것도 커트하네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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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건 거지같은거 안타나오네 아아이 진짜 이 연판 지겠는데 오포 오 아 이거 연속하잖아 아 어 오 세입다 아아 아 아 어 아 아 진짜 이렇게 삼진 많이 잡으면 좋았다 아 시즌 2승이 이렇게 힘든가? 5연승이 이렇게 힘든가? 이거 이기면 5연승인데 근데 얘는 공을 못 치겠던데 삼진 아아 안돼 삼진 아아 왜 다쳐 도웨이를 치는데? 뭐 이런 애가 자겠어 도웨이도 후라이 치네 와... 코리아 미쳤네 가봐 반갑습니다 도웨이를 던칠걸 베이스파션 퇴근이 워낙 좋아 봤네 와 투구수 점점 늘어나네 투아웃 저희 슈스한테 2연승 중이에요 2연승 4,5선발이 1승진 생겼어요 그런데 1선발이 지금 지게 생겼어요 우리 팀 에이스가 지게 생겼어요 지금 공이 다 정타가 맞고 있는데 템파 중견수 케빈 키어마이예요 케빈 키어마이예요 장관은 아니네 마다마다 전장 아 그거 제가 했던거야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해석 영상 찍은거 왤츠타임 왤츠타임 1스트리트, 1벌 2강, 공이 겁나 놓고 중앙으로 가는거야? 얘가 잡았나요? 얘가 수비력이 사기인데 피치 찍었다 공도 많이 못 보고 풀카운트 다음 디고드 여기서 안타치고 나가야돼 그래 디고드한테 기회가 오고 그래 엔니치가 타점을 올리고 하는데 어허우 템바이 다른 수비수도 수비력이 좋구만 아허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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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타다 나이스 물성 자겠어? 템바이 디고드 아 가운데인데 잘 맞췄는데 내가 스윙이 늦었거든 스윙만 빨랐으면 제가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질주타 만들고 이번에 그냥 땅꼬만 쳐도 1점이다 땅꼬만 쳐도 1점이다 진짜 이번에 페이터 1안타 들어오지 히어마이오는 이 정도면 들어오지 땅꼬만 쳐도 내가 스윙이 아니야? 내가 스윙이 안하네 와 뭐야 이거 방금 마구야? 아 이거 망했다 안타를 못 쳤어 아 유인고일 것 같은데 유인고보다 못 치는데 투어 때문에 이거 망하는데 투어 때문에 망하는데 1점에서 내야 되는데 1점에서 내야 되는데 3점에서 간게 알겠지 얘 구이 굉장히 좋네 공이 안뻤네 구석엠이 공이 안뻐도 아 타점길은 또 날아가네 얘네 몰이 잘치냐 우스 원한 운 원 스트라이크 두 스트라이크 위인구 커버 볼 볼 아 역회전볼이다 저런 치네 아 재고 오이씨 강조고 잡았다 와 와 우리 방망이가 못 치고 있지만 시민은 잘 됐네 그 초반에 에러만 빼면 발병해라 체인까지만 가자 치잉 안에 내가 2천점을 냈다 아 안타 맞네 피 안타율이 되게 높네 안타를 많이 맞네 생각보다 제이슨 카스토 마지막에 앞뒤는 후에 오오오 오오오 연속안타 투아웃에 이런 젠틀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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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되는거 아녜요? 도매하지 오오 저게 게임 돌안간 것도 아니네 저도 지금 안하잖아요 본사이 그쵸 단태인은 말이 맞네 아 극지 같네 제구대면 치네 아 이거 통할까? 아 펜스다 아 3대요 우리팀 에이스가 털린다 우리팀 일선발이 탈탈 털린다 아 더필 준비해 넘어왔다 아 뭐 돼요 올게요 아 아 아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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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사후선발로 승한게 신기한건가? 와 체인트 뛰지 않는 성형 아 이삭 삼진 많이 잡으면 이 상승이 털리잖아 꾸만가면 아 나 꼴등 탈출했어요? 괜찮아 이제 아 6점 나 못다 잡는데 6점 못다 잡는데 와 너먼같이 솔직히 몰랐다 2층까지 가네 와 괜히 타고 쫓아갔어 왠지 잡을 것 같아서 쫓아갈거네 쫓아가지 말까 그랬어 그냥 쳐다보고 했으니까 2층 갈거면 1층 가는 줄 알고 쫓아가는 줄 아 이거 졌네 커피 준비시키고 너도 준비해라 나가줄게 체크스윙도 안되고 체크스윙도 안되고 이삭 삼진 레타수윙남타 정호가 정호가 와 스테리그 잡으시네 와 스테리그 잡으시네 아니 앗 조Ah Cannes 못하자 험난 3박 나와야 험난 3박은 나와야되 험난 3박은 나와야되 지금 지금 내가 나이도 낮추잖아요? 육점 낼 수 있어요. 나이도 낮추면. 진짜. 나이도 낮추면 육점 낼 수 있어요. 나이도 낮추면 육점 낼 수 있는데?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안타 수도 있어. 베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베러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몰아서 나오는 게 좀. 그렇지만. 베러가 무슨 몰아서 나와. 한 번만에 두 개나. 제발 실수 한 번만. 코리아. 아. 이건. 나 연습 끝났다. 4연승 끝났다. 에이스. 내려와 이제. 넌 여기까지야. 7이닝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더피. 더피. 새끼. 에이스 1패. 강호에 5.7고. 에이닝 9.1. 다시 3뒤. 5개. 좌타한테 피안타 사마의 오픈 3리. 우타한테 피안타 사마의 오픈 3리. 타일러 더피. 타일러 더피. 오늘 선발이었죠? 시즌은. 1불. 2불. 아. 이거 위험하다. 낮은 공은 그냥 퍼올리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 얘는 왜 이렇게 각성했냐. 방망이가. 방망이가 굉장히 무서워졌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얘네 왜 이렇게 무섭냐. 어. 터졌죠. 오늘 터진거 아니야 오늘.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즌 때문에 이겼는데. 어제인가. 이런 것들은. 너가 시작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정답해야 할게. 다행히. 모든 앨벗은. 새로운 기능을. 방망이가. 4점까지 올라갔겠다. 지금. 이. 시즌. 콜비. 라스무스.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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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야지 탈루 알지 뭐 이리 쳐 어때? 그럼 하나는 보면 안되네 이건 보네 아 윙골은 따라 나와야지 삼진 아 불안하다 탈루가 삼진이 많다 반갑습니다 상대 샌드위고 아니였어요? 샌드위고 아 자체가 아우 그지같네 칠데요 와 이렇게 크게 지내네 나 이길 때 흔들게 우칠 땐 크게 지내네 3인인 동안 얘 쓰려고 하는데 3인인도 못허뜨릴 것 같은데 아니 얘네 무슨 왕국수를 하는데도 타구가 정확히 맞히냐 빠르게 보여주고 느리게 보여주고 빠르게 보여주고 안타서 가라 씨 아 일쌍마루 이렇게 털릴줄 몰랐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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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라도 내야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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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아까 타점기 왔을때 타점 올렸을래 했어 모르니까 아예 치지 못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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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췄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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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바람 와 바람 겁나 세게 분다 17마일이야 우리팀 이제 방어 공동 다 1등 될 것 같은데 너무 높은데 야 미쳤냐 넌 뒤졌다 나 도로한다 도로 안하려고 했는데 도로하게 만들 2타 도로한다 아아 아 3루까지 뛸까? 3루는 못 뛰 것 같은데 타는 타이밍이 진짜 맞추기 힘든거에요 치자 치는게 낫는다 아 지금 타이밍이 돼 방금 뛰어서 됐었는데 공격이 역시 역시 일정이 아 퍼버로 나가겠는데 다음엔 인치 3x3 복구리 퍼벌 3x4까지 여행 뒤졌다 이제 아 일로만 돌아갈까 안타는 못치고 발로 나갔네 데드벌하고 퍼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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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까지만 버티자 더 피하 7인까지만 버티면 된다 아 7인까지만 버티면 돼 와 어선바른테 이렇게 개털릴 줄 몰랐다 아 너가 이거 못 탔네? 가자 잃었 줄 알았네 아 무슨 쿼브 제휴가 저렴 땅으로 되냐 게이지 비슷하게 맞췄는데 저렇게 멀리 나가네 9번 타자 신루 1번 타자 토니 됐다 아 아악자 탑짜물도 시작했어 워바해가지고 이거 착짜물도 내 수도 어퇴일 줄 원하는데 뭐가 타일도 피 선발로 개녕하려고 준비했는데 생각으로 선바는 안되게 되는거지 너무 잘 맞는데? 제이카 아래 제가 정답인가? 3천만 달러에 힘이 필요한가? 야 미친 것들아 어 왜 못 잡어? 아 공 높다 아 통할까? 통했다 막았다 사율 높이 방어를 펼칠 때 까지 못해 아 6회인데 아 이상해 아래야도 박빵이가 이제 멈췄네 홈런 페이스도 되게 좋았는데 내가 썼어 10게임 동안 홈런 4개 치고 타전도 많이 올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 홈런이 없네 125미터짜리로 가냐 멈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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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맞았는데 타구 스피릿도 103백이 나왔는데 안타 이거 1루차다 제 어깨 어깨 겁나 좋아요 어깨 겁나 좋아 오바이스 뗄 때가 이거 좋은 팀 그냥 이따가 이따가 강점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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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공은 진짜 안주네 이씨 자꾸 나인에 걸치는 공 던지려고 진짜 짱대기 던지네 아 치커보다 공이 있는데 더 좋은게 올거라고 생각하고 이런덕이 같은지 안타 깡종어 박병호한테 기회가 왔다 박병호 3점만 내자 호난 한방으로 3점까지 따라가자 호난 한방에 3점 1타수에요? 1타? 박병호 민턴이 어느정도 뭐였죠? 한번만 기회만 한번만 기회만 글씨가 지나치네 글씨가 지나치네 글씨가 지나치네 글씨가 지나치네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거 못치겠네 수윙이 아 수윙이 맞았다고? 내가 보기에 수윙타임이 늦었는데 수윙이 맞았다고 수윙이 맞았다고 그래갖다 4점 차야 의지같지 않네 계속 낮게 던지네 아우 왔는데 스윙이 늦었다 맞았다고 이게? 이것도 맞아? 스윙 타이밍이? 내가 보기엔 늦었는데 아우 금지같네 삼진다니깐 잠을 잃었나? 두판 이기고 승부하자 쳤다 못들어온는데? 못들어온 말로인데? 이게 우안이지? 우안이잖아 나 타져받고 아르시아 가자 아르시아 아르시아 아 시끌거렸나? 이거 치자국 뚜껑인데? 아 공이 또한다 치자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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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있으니 나 죽는 못하잖아 아 나이도 올려부터 데타카드가 안타기니 작년 초반에 할 때가 그때 데타카드 좀 초고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판단 데타카드도 잘 안타까? 커브다 아 야 이건 승해줘야지 저렴토가 있는데 저렴토가 하면 체력이 빨리 난다고 저렴게 안되네 카이클인데요 다음이 카이클은 치즈인데 카이클 아 네 타카드 아 기원 타카드에 타카드 타카드에 타카드 이제 타카드에 타카드 남하자 오나 목격 마 이 타카드에 타카드 이 타카드에 타카드 네 타카드에 타카드 탈 3-2 3-2 2-2 2-2 2-2 4-2 4-2 4-3 5-3 5-3 4-1 4-3 5-3 5-3 5-3 1 5-3 5-4 5-4 5-4 5-4 6-4 와 나 요번 시즌 진짜 너무 쉽뎌 정호야 나이스 음 아 1점을 내야 되겠네 이거 완전 완벽할 것 같은데 체력 없잖아 나와 좋은지 체력 없는 거 그것도 공감 맞아요 미쳤나 아까부터 피아마이만 나오면 목매 맞추네 이게 피아마이의 골로 보내는 거구나 난 도루 갈 거야 도루하고 도루가 제일 쉬워요 아 도루 갈 줄 알지 이건 칠 줄 모르겠네 신호도 얼마나 못하니 진짜 아 아 그지같이 1점에 내야 돼 진짜 여기서 아까도 3진당하면 안 돼 그 그지 같은 곡이 또 3진당하면 안 돼 엘린치 가자 우리 팀에 강화 1번 타자 니가 여기서 땅거만 쳐도 들어온다 영봉패는 명아자 예시도 강화 1번 타자 비속 진짜 말 떨어졌는데 14진 트러나오는데 지금 춥고 봐 140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2공을 못 치네 3점이다 3점이다 3점 올렸다 영봉패 면했다 야 왜 갈까 나 육중 못내 아까 걔네? 우리한테 반타봐지네? 저거 박어 0점 된데 내가 깨줬어요? 이게 맞지? 맞네? 아 이거 빠른데 어? 6마일 타이밍 맞았는데 뭐 너무 좋네 95마일 직구가 95마일 아 느린 공 오다가 갑자기 파이어볼 나오니까 짱나네 아무리 빠른 공으로 잘 친다고 해서 빠른 공으로 나한테 안 돼 바른 공 엄청 잘 쳐 99마일은 못 치지마 여기서 연속 안타만 나오면 되는데 아 체인지업이 없구나 140kg 체인지어 직구인줄 알았네 아 7억을 준공인데 다음에 한 번 더 주겠지? 아 왔다 아 체인지네 아 저리 뭐 있잖아 조금만 해 아 4연승에서 끝났네요 5연승은 못 가네 더션은 공 빠르면 공 빠르면 공 빠르면 잘 못 쳐요 공들이 공이 늘리면 되게 대체 그 구이가 높아도 2연승은 못 받는다 2연승으로 5연승으로 2연승으로 강정호 직구를 못 치고 체인지업만 다치네요 정말 패스토리 아 나 이거 패치가 나가네 끝났다 아아 다음 이닝으로 겸치를 많이 줬네 315점 줬네 객트롤을 누구쓸까 얘는 빼줘야 될 것 같은데 피해를 한 번 더 쓰자 가자 새끼임 1패 2.25에 남아요 4인 4.3팀 피안타 전타한테 1.67 우타한테 1.25 피안타한테 1.25 얘 마이애미 소속인데요 도저주는데 누구냐 도전하고 얘 준대요 그래갖고 2명 될 것 같은데 아 걔네는 홈런타자가 좋은가봐 홈런타자를 줬더니만 2명 주네 즉시 전략감 2명을 주네 한명도 땡큐 아아 통하네 공을 점점 늘리게 던집니다 지금 왕급조절도 제일 늘린걸로 했는데 가장 빠른걸로 하면 칠거 같은데요 세보셔 아이씨 재고 안되네 삼위 1장 3대 97만 패스고 97만 패스고 안타수는 비슷한데 첫 경기 1타수죠? 휴스턴하고 첫 경기하고 비슷하네 첫 경기일 때 안타수는 비슷한데 얘네 점수 하나도 못 냈는데 커터 이게 보이지 스윙이야 스윙커 오오 스윙커 맞지 아이씨 이런거 보면 스윙좀 하고 그래나 나도 스윙하는데 너무 빨라갔고 구레를 붙잡았고 아 이삭키 3점을 많이 잡으면 진단 말이야 4,6개만 잡으면 6개 넘어가면 진단 진단 말이야 진단 말이야 이아야 최고도 안되고 2,0 3,0 부터 진단 말이야 진단 말이야 나가 빨리 나가 4차 사만타야 이연칭은 차차차 와 이게 갑자기 공이 여럿개 넘어가니까 재고 안되네 와 나 라인에 걸치고 출동을 아무도 없었는데 지만으로 라인에 걸치네 아이씨 망했다 이게 두 타자용이야? 내 타자까지 못 잡어? 와 공방 빠르지 재고가 안되네 나이스! 이리워 체인지 공라인 대결 막네 아 다시 꼴중으로 가나요? 투수 맞겠다 3타 1단타 박빙 아 오늘 이 공란을 쳐야 되는데 커터 직구? 커터 커터 아 커터일거 같아 와 뭐 이렇게 먹히지 반갑습니다 축구 야구왕이 이거 끝나고 하이라이트가 반복된거래요 이거 끝나고 하이라이트 못 털어봐 안 벗고 와 개발 아 5연승 못 터네 5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 5연승이 힘들어 5연승이 힘들어 거지같아 저 겨 nossas 위치 내가 제일 Cercle 그저가غieve스타이린다 93...94 절대 잔뜩 reciprolear 모니터 차이는 야 ни 개 문인냐? 그걸 어떻게 잡아? 됐다 머피 3,94. 그것은 비가 너무 힘들어. 비가 좀 더 힘들어. 야 니 괴물이냐? 그걸 어떻게 잡아? 대타! 머피! 대타! 머피! 대타가 아니지. 대수민이 들어왔지. 의자만 더 내자. 대타! 아 타이밍은 맞았는데. 미치로 맞췄네. 왜 이렇게 빠르게. 이는 못. 아 공도 못 보다. 진짜 최악이었다. 그녀의 데뷔을 이어줘야. 끝이다. 끝이다. 이 한계에 엉덩이 가자 피넷 근데 피넷은 능력이 떨어지고 있네 아까 79였는데 성격 좋은데 왜 능력이 떨어지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나이 성격 택하잖아 슬라이더 와 슬라이더 어디 버릇인가 이겼다 얘네 왜 안 치는거야 방금 치기 좋아 유현진 공은 타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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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렬 대기 대기 이렇게 대기 의견 마지막에 6쯤일 수 있어? 아 죽었네 뭐야 이거 으으 뒤지겠네 넘어가는 줄 알았다 아 가운데 안 올리는 거 같은데 아 올렸구나 투싱은 던지지 말아야겠다 진짜 짧은 던지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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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싱커 체인자 안타 이 검은 돌을 100개 해버린다 초반이 너무 지는데? 돌 안 하려고 해도 돌을 하면 돼 성적이 너무 안 되는데 돌을 하고 싶어 얘는 안 잡네 점수가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잡지 않네 타자만 보네 그만해 얘는 점수가 몇 점이냐 몇 점 만 더 내도 된다 몇 점 만 더 내도 5점이다 5점 3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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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지가 야 다 돌아 아이 쓰레기 그지가 지렸네 아이 왜 뛰었을까 나 넘어가는 줄 알고 신나게 뛰었는데 안 넘어가네 이거 바람의 영향이 크네 바람이 저쪽 중앙에서 폰까지 17마리 낙다 떠서 바람 뛰는 거랑 너무하진 않다 1승 2패 우리 디메이스가 우리 디메이스가 지렸네 와 이 시즌은 진짜 힘들다 아 나 도박 한번 해볼까 되려나